여러분 그 드라마 선업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른바 변우석 신드롬이 일고 있는데 지금 변우석 씨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하다 하는데 지금 무슨 논란이 있다는 거예요? 변우석 씨에 대해서 허주연 변호사님. 과잉경호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변우석 배우 요즘에 뜨는 대세 배우 반열에 오르려고 하는 젊은 배우입니다. 이름 못 들어보신 분도 선제하면 아실 거예요. 지금 사진에 나오는 배우인데요. 드라마 선제옥고 티어가 큰 인기를 끌면서 종영한 지 두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변우석 배우 일거수일투족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 주말 사이에 영상 하나가 퍼지면서 이게 좀 시끌시끌한데요. 시청자분들도 같이 보시고 한번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무슨 일이었냐면요. 변우석 씨가 팬미팅 참석차 홍콩으로 출국하기 위해서 인천공항을 저렇게 찾은 모습인데 공항 라운지에 들어서는 순간 불빛 보이시죠? 경호원이요. 맞은편을 향해서 플래시를 깜빡깜빡한 거예요. 저 손전등을 들고 맞은편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눈이 부신대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강한 불빛을 쏜 거예요. 저곳에는 과도하게 접근하는 팬들뿐만 아니라 라운지를 이용하는 일반 이용객들도 있었고 어린아이들도 있었을 텐데 때아닌 불빛 세례를 맞은 겁니다. 아니 하재근 평론가님 인천공항 하면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공항인데 무슨 어둡주도를 할 텐데 손전등은 왜 켠 거예요 손전등은? 아마 추정컨대는 팬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서 뭔가 위험한 상황이 터질까봐 선제적으로 이렇게 경계를 한 것이 아니냐라고 추정이 되는데 문제는 방금 영상 보셨다시피 별로 이렇게 몰려들지 않고 있잖아요. 아니 선제없고 튀어나오고 선제적으로 저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드라마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사람들이 이렇게 막 팬들을 위험하게 몰려드는 상황은 아닌 걸로 지금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누리꾼들이 영상을 보면서 과인 경우 아니냐라고 하면서 누리꾼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사람들이 몰리지 않게 막기만 하면 되지 플래시는 왜 쏘나 그리고 저기에는 팬이 아닌 대기 중에 그냥 일반인들도 있었을 텐데 그분들은 무슨 죄냐 불빛이 너무 강해서 자칫 위험해 보인다 이런 식의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저 플래시가요 우리 보도 옛날에 그 플래시 손전등 하면 누리끼리 한 불 나오는 그런 손전등 아니에요. 지금 보셨죠? 약간 LED 같기도 하고 수능등 같기도 하고 굉장히 눈에 직접적으로 보면 저걸 직접적으로 보신 분들은 최진봉 교수님 굉장히 어떤 고통감 뭔가 그런 호소할 수도 있는 그런 빛이에요 지금. 당연히 그렇죠. 눈에 저게 직접적으로 받으면 눈을 잠깐 감아야 되는 상황도 되고 어린아이들 같은 건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겠어요. 아니 멀쩡하게 다른 사람을 같이 공유하는 공동 공간입니다. 제가 저분이 혼자 쓰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물론 변호석 씨가 시켰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변호석 씨를 제가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경호를 저렇게 과잉적으로 할 이유가 없었어요. 지금 상황을 보면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상황도 아니에요. 지금 상황으로만 보면 실제로요. 경호업체에서 뭐라고 논란이 되니까 뭐라고 입장을 냈냐면 위험한 상황은 전혀 없었다. 그렇게 입장을 냈어요. 그런데 과잉 경우가 맞다고 얘기하고 죄송하다고 표현을 했는데 저렇게 플래시를 비추게 되면 다른 사람이 눈에도 피해를 입게 되고 어린아이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저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라고 경호업체 대표가 직접 시인을 했고요. 근래 들어서 뭐라고 또 해명을 했냐면 팬이 많아지면서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서 신경을 쓰던 중에 일반 승객분들에게 불편을 끼쳐서 대단히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걸 인정했다고 보고요. 본인 아직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얘기하고 철저하게 내부 교육을 다 시키겠다. 즉 경호업체 측에서는 경호원의 잘못된 행동이다 이렇게 일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다행히 이렇게 바짝 엎드린 모습 보여주니까 그나마 일단은 뭔가 반성하는 모습은 받아들일 것 같아요. 많은 팬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은. 그런데 혹시 박성우의 분사님 이것 가지고 과잉 경우 논란 이런 제목이 붙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논란이 커진 데에는 다른 사정들도 추가되어 있기 때문인데 경호업체가 게이트를 통제했다거나 심지어 라운지를 이용하는 승객들을 표를 일일이 검사했다는 목격담이 나오면서 지나친 경호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경호업체 측에서도 항공권 검사에 대해서 해명을 내놓았는데 공항경비대와 협의해서 들어오려는 분들에 한해서 체크한 것이라는 해명입니다. 그러자 인천공항 측이 또 반박을 내놨습니다. 합의된 행동이 아니다. 승객 신분증과 항공권은 함부로 검사할 권리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는데 이 와중에 한 누리꾼이 이 사안을 인권위에 제소했습니다. 변호사 과잉 경우 논란에 따른 인권침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달라는 취지인데 인권위 측은 통상 절차에 따라 조사 착수할 예정이라는 입장입니다. 이런 말이 딱 떠오르네요. 지금 경호업체에서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이장폐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상식적, 여러분 보세요. 승객의 표를 일일이 검사하는 게 경호업체가 그리고 공항경비대하고 협의해서 공항경비대가 이걸 허락해 줄 것 같아요? 어디서 이런 걸 허락받았다고 해야지? 인천공항 측에서는 협의사 행동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유인현 변호사님? 저건 모두 승객이 아니라 귀빈실 라운지 입장... 그렇더라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건데요. 그동안 말이 없... 저는 전직 기자로서 30몇 년간 굉장히 명사라든가 톱스타들이 한국에 방문할 때도 많이 봤는데 저런 일은 본 적이 없습니다. 저런 과잉 경우가 좀 심한데요. 바로 엔터테인먼트 소속이시더라고요. 그동안 침묵을 지키던 변호석 씨의 소속사에서 오늘 입장을 밝혔습니다. 플래시 비춘 경호원 행동은 당사에서 인지한 후에 행동 멍비쳐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항공권 상황은 현장에서 인지할 수 없었으나 모든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도의적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는데요. 제 생각이지만 이 바로 엔터테인먼트 사회도 변호석 씨처럼 이렇게 벼락 출세한 연예인을 소속사 연예인으로 둬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제가 명단을 봤더니 그렇게 유명한 연예인이 없어요. 그런데 너무 변호석 씨가 글로벌 스타가 되다 보니까 약간 우쭐해진 듯한 느낌도 들고 경호업체 측에서도 변호석 씨의 하늘을 찌른 인기는 알겠으나 인기를 계속 유지하려면 팬들의 사랑을 받으려면 저렇게 오버하는 경험을 안 하셨으면 하는 말이 들고요. 갑자기 아까 바이든, 트럼프 대통령이 나오다 보니까 소속사와 경호업체의 미국 대통령 이름이 떠오르네요. 오바마. 오바하지 마십시오. 맞아요. 어쨌든 이게 괜히 불똥이 변호석 씨한테 튀지 않도록 경호업체 또 소속사가 또 각별한 배려 속에 경호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배려 속에 팬들을 배려하는 경호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